아우 너무 비굼아 아이고 하얘 안녕하세요 보건축지부 노인지원과의 청년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선아입니다 저는 다른 인턴들에 비해서 좀 특별한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세종까지 출퇴근을 유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벌써 3개월이나 지났는데요 저의 출근길을 함께 가보실까요? 네 여기는 제가 자주 이용하는 메가커피입니다 아침에 사장님이랑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커피가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메가커피를 단골로 이용하는데 인턴들한테 추천해줄 메뉴가 있을까요? 아침에 너무 출근하기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떤 걸 먹어야 힘이 날까요? 사실 아침에 누구나 힘들기 때문에 파이킹! 저희 노인지원과는 총 3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인 일자리와 노인 자원봉사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고요 두 번째 어버이날 행사와 노인의 날 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노인 단체 지원 및 경로당, 노인복지관 같은 여가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용고 사망자를 관리 지원하는 별피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사시설 수급 및 관련 제도를 하는 시스템 운영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10월 2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노인의 날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마다 어버이날 행사와 노인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제28회로 개최되는 노인의 날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을 통해서 노인복지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포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또한 매년 100세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장수지팡이도 드리고 있습니다 성여장 지팡이입니다 성여장의 뜻은 명아주라는 불로 단단하고 가볍게 만든 지팡이로서 세계적으로 희귀한 지팡이입니다 건강, 장수의 상징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자세히 보면 손잡이 모양이 용 모양으로 되어 있답니다 본래도 100세 어르신 1924년생 어르신분들에게 대부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업무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 일자리법 관련해가지고 공청에 있어서 서울로 이제 출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만큼 같이 좋은 일을 위해서 좋은 의견들과 통의를 참고 싶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패널의 뜻깊은 말씀을 전해주실 패널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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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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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기분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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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가 몰라... 줄게 되네... 아이고... 지글야... 이건 바로 장수지팡이 먼저 만 tweaks 끝! 잘head... 학생 söyleyegriff